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세일정보가 있습니다. 팟패치에서 나이키 사카이 제품이라던지 아니면 에어맥스도 세일을 하고 있고 아소스에서 그 다음에 24세브루도 세일하고 있고 폴로라던지 여러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맨 끝까지 영상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나이키 사카이 제품입니다. 며칠 전에도 소개를 해드린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같은 경우에는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이 어려운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만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나이키에서 가장 고가의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원래 가격 자체도 비싸지만 구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프리미엄이 더 붙은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제품같은 경우에 사이즈 US 7.5부터 10일까지 현재 팟패치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마지막 수량입니다. 워낙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이 마지막 수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제품 수익관세가 포함이 된 금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색상을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팟패치에 다른 색상도 있습니다. 많이 찾으시는 나이키 와플 사카이 와플 제품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사이즈 6부터 9.5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변동이 됩니다. 이 신발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계속 변동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팟패치 사이트같은 경우는 믿을 수 있는 해외 명품 직구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입하셔서 한국에서 직접 배송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같은 경우 요즘에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테레미엘에 신고 나오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찾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소스입니다. 아소스 현재 미국 아소스에만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50불 이상 구입하시면 30불 할인 200불 이상 구입하시면 50불 할인 250불 구입하시면 70불 할인 행사하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할인코드 찾아보실 수 있고 미국 아소스에서 세일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대지 이용하셔서 받아보시는 형태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영국 아소스에서 세일 판매를 할 때는 할인코드가 먹히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도 해주는데 무료배송도 그런데 미국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할인코드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반드시 배송을 해야지만 할인코드가 먹히기 때문에 배대지로 보내서 받아보시는 형태로 구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할인이 꽤 많이 되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제품들은 에어맥스만 모아져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리는 모든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 설명부분 안 클릭하시면 제가 보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어맥스 95 흰색도 보이고 흰색은 이미 세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어맥스 720, 에어맥스 270도 보이고 에어맥스 97도 여러가지 제품들 있습니다. 250불 정도, 270불 약간 밑으로만 구입을 해도 70불이 할인이 되면서 200불 안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관부가세 없이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내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만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 내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될 수 있으면 260불 때에 구입을 하셔가지고 다른 제품 여러개 담으셔도 되고 하니까 260불 때에 구입을 하셔가지고 70불 할인받아서 200불 안쪽으로 그런식으로 구입을 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나이키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일 자주 나오는 세일이 아닙니다. 15%라도 자주 나오는 세일이 아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나이키뿐만 아니라 아소스 사이트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보시면 원래 아소스 자체 브랜드도 많이 팔리죠. 그 다음에 아디다스라든지 킴버랜드 등등 여러가지 반스 여러가지 제품 판매하고 있으니까 스트릿 의류 브랜드는 대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에어맥스 사시는 겸 다른 것도 같이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배대지로 보내서 받아보신 형태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소스 직구방법 이전에 설명을 해놓은 것도 있고 후기도 있기 때문에 링크 아래 위쪽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맨카인드. 맨카인드에서 이솝제품 추가 30% 세일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위쪽에서 할인 코드 찾아볼 수도 있고 맨카인드는 할인이 막힐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세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맨카인드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구입하는 방법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링크 위쪽에서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 영국 사이트이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일반 국제우편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대략 3주 정도 소요된다는 거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이트 전체의 30%는 아니고 지금은 이솝제품만 모아져 있는 이 페이지 여기로 들어가시면 여기 보여드리는 이 제품들은 전부 다 30% 추가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배송이 되는 그런 사이트이고 여기서 구입하시는 게 이솝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루랄라 사이트에 레이벤 선글라스 현재 세일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 루랄라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가셔서 무조건 가입부터 하셔야 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물건 자체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가입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 링크 보시면 루랄라 초대 링크 있습니다. 초대 가입 링크 클릭하셔서 가입하시면 저에게도 일정의 적립금이 쌓입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에비에이터 선글라스는 99불에 판매하고 있고 웨이페러는 8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면 보시면 균일가로 80불에 판매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웨이페러 선글라스 또는 에비에이터 선글라스 구입하실 분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24세브르 24세브르입니다. 현재 최대 70%까지 세일을 하고 있는데 세일 제품 추가 20% 세일이 됩니다. 위쪽에서 할인코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4세브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디자인이 있고 이게 프랑스의 베이스가 되어 있는 그런 명품 편집샵이고 루비똥 계열의 회사와 프랑스 백화점이 합작을 해서 만든 그런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고 굉장히 디자인이 많아요. 보시면 지금 보시면 하나로 전부 다 나와있죠. 24세브르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영상 만들어드린 게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기한 것들 다른 데서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제품들도 많으니까 꼭 들어가셔서 한번 둘러보셔야 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세일을 현재 지금 보고 계신 거고 지금 여기는 핸드백만 핸드백만 모아져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특히 루비똥이라든지 셀린느 등등 여러가지 구하기가 힘든 그런 브랜드들도 많이 입점이 되어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스타우드 제품도 보이고 여러가지 핸드백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추가 20%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발 종류 보시려면 신발도 따로 모아서 안내를 아래쪽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신발 제품들도 따로 모아져서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발렌시아가라든지 많이들 구입하시는 그런 스니커즈 전부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웃넷입니다. 더 아웃넷 사이트 같은 경우도 네타보르테 아웃넷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추가 40%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좋을 것이 마주 제품들 모아서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전에도 설명을 해드렸던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주 제품 현재 20여개 정도 되는데 본인이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시면 여기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40% 세일 되기 때문에 사이즈만 맞는다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주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40% 추가 세일 되는 제품들이 꽤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2천여개 정도 세일 판매하고 있으니까 아래쪽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세일한 전체 링크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레겐보니라든지 끌로에 제품들도 보이고 여러 제품들 의류, 악세사리, 신발 등등 여러가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웃넷에서 세일 정보 됐습니다.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랄프로렌입니다. 랄프로렌 현재 마찬가지로 7월 4일 세일 맞아서 최대 50% 세일하고 있는데 추가 30%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 코드는 위쪽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폴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위에 카드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링크 아래쪽에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맨우먼, 보이걸, 베이비홈 이렇게 여러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본인이 원하시는 카테고리 들어가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링크들은 전부 다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폴로 같은 경우에는 30% 세일할 때 가장 재고도 많고 사이즈도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 세일하기 시작하거나 하면 재고가 다 빠져버려서 구입이 어렵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150불 이상 구입하시면 미국 내배송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대지로 보내서 받아보셔야 한다는 거 참고하셔서 폴로 제품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미스터포터, 미스터포르떼 라고도 불리는 사이트입니다. 남자 명품 편집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며칠 전에 구입하는 방법도 올려드렸습니다. 구입하는 방법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 그때 올려드릴 때만 해도 최대 50% 세일하고 있었는데 현재 최대 60%까지 세일하고 있고 세일되는 품목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더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고 더 저렴한 제품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는 몇 안되는 남자 명품만 취급을 하는 그런 사이트이고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찾으시는 브랜드들 전부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버버리 제품도 보이고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60% 세일이라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만 맞으면 굉장히 저렴하게 명품 제품 구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세일 정보는 이베이에서 세일입니다. 이베이에서 할인하는 제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베이 딜스 페이지, 이베이에서 매일매일 할인되는 정보가 올라오는 페이지인 이베이 딜스 페이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둘러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아래쪽 클릭하시면 제가 보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십니다. 나중에, 내일 보신다거나 며칠 후에 보시는 분들은 이 페이지가 전부 다 변경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이슨 제품들도 보이고 삼성 SSD도 보이고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다이슨 제품은 카트에 담으면 현재 추가 20% 세일 추가로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패럿 비밥2입니다. 드론 195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피해서 구입하실 수 있네요.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저도 처음 봅니다. 그 다음에 LG 텔레비전 65인치도 판매를 하고 있고 애플워치 3 이 제품도 200불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도 찾아보실 수 있고 이렇게 누르시면 더 많은 제품, 더 많은 애플 제품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리면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내려보면 여러가지 세일하는 제품들, 정보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보시면 골프류 그 다음에 여름에 필요한 그런 제품이라든지 자동차 제품, 안경태 등등 해서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하는 제품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가셔가지고 괜찮은 제품이 있으시면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